연합 인포백스 2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탄소중립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퓨얼에 대해서 오늘 홍경표 기자가 취재해왔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 퓨얼은 전기기반연료 일렉트리시티 베이스트 퓨얼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물을 전기분해에서 얻은 수소에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만드는 연료입니다. 수소연료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연료라도 불리고 있는데요. 무공예라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죠. 이 퓨얼은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일단 포집을 한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연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연료를 쓰면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내수로 따져보면 이산화탄소가 제로가 돼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탄소중립연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제로가 되니까 탄소 배출이 추가가 되지 않는 아주 무공예 연료라고 봐야 되는데 이 퓨얼 자체는 역사는 오래됐어요. 사실은 옛날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그동안 좀 사장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퓨얼 같은 합성연료 기술은 100여 년 전, 1920년대 독일에서 처음으로 개발이 됐어요. 이산화탄소와 수소로부터 총매 반응을 이용해서 액체 탄화수소, 즉 인공석유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석유 자원이 부족했던 독일은 석탄을 이용해서 합성연료를 제조를 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석유 생산과 보급이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합성열 이 퓨얼은 2차 세계대전 뒤에 석유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또 한 번 잊혀지긴 했는데요. 석유 파동 당시에 주목을 받기는 했는데 여전히 석유를 생산하는 게 더 저렴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시대에 신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중립연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퓨얼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이유로 잊혀졌다가 다시 지금 관심을 받게 되는 건데 특히 유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네, 유럽, EU는 탄소중립연료로 이 퓨얼을 인정을 했는데요. 이내 최근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에서 이 퓨얼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EU는 올해 3월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계획을 일부 수정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가솔린 및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를 2035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독일의 강력한 반발로 이 퓨얼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자동차 생산이 거의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연기관을 중단해버리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반발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EU는 이 퓨얼을 활용한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허용된 만큼 향후 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할 명분이 생긴 것이죠. 그렇죠. 또 EU는 항공유에서도 이 퓨얼 혼합 의무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항공기는 연료의 높은 에너지 밀도와 동력 시스템 안정성이 요구가 되잖아요. 전기차와 같은 전동화,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기존 화선 연료에 비해서 항공기차가 크다 보니까 엄청 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거워지면 연료 효율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또 수소 전지도 주목받고 있는데 전기 배터리보다는 가볍지만 여전히 무거워서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2030년부터 항공기에 있어서 이 퓨얼 혼합 의무화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유럽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선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퓨얼이 이렇게 구체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무공해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일 거고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 퓨얼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의 질감과 촉감이 비슷해서 내연기관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석유처럼 넣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조금만 수정을 가하면 바로 쓸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생산이 늘고 있지만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도 내연기관 차량의 비중은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에도 60%는 이미 아직도 내연기관차라는 것이죠. 전기차가 다 도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퓨얼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은 물론 화석 연료 운송 및 보관시설 등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재 내연기관을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차가 보급된 이유가 탄소 중립, 친환경 때문에 보급이 됐는데 굳이 내연기관이 탄소 중립을 이룬다고 하면 굳이 전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또 연간 8천만 대 이상 판매되고 10억 대 이상 운행되는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 100% 대체를 만약에 이 퓨얼을 하게 될 경우에 총 5조 5천억 달러의 투자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결과 반면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 퓨얼 대비 37%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 충전 설비도 깔아야 되죠. 또 전기차 전략망 투자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퓨얼이 에너지 캐리어 역할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소가 신재생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또 액화를 해서 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보관이 힘들잖아요.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퓨얼은 보관과 수송이 사실상 기존 인프라로 써서 용이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공급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내연기관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였는데 또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 전기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광물 자원들은 일부 국가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배터리라든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급속하게 오르는 그린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플레이션. 이렇게 한 종류의 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당연히 위협할 수가 있겠죠. 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EPR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상용화해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군용 차량이나 특수 장비대의 경우 강력한 전자기파로 주변 전자기기로 무력화시키는 폭탄인 EMP파에도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안보 차원에서도 군 차원에서 EPR을 활용한 전통 엔진 기반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으면 전기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GPS 이런 게 물론 그런 거는 EPR 차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일단 EMP파는 터지면 전기차는 스톱이에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기만 충격을 주니까. EPR은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연료가 같으니까 충격을 안 받는. 그게 참 재밌네요. 결국 에너지 공급망, 경제 안보 이런 거에서도 EPR의 활용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화석열을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 활성을 위해서 탄소 중립 달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잘 나간다고 해도 갑자기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해버리면 경제 타격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화에 산업계, 학계 및 연구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EPR 연구회를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 동향과 경제성 및 탄소 중립 연료 생산을 위한 선결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에서 EPR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이산화탄소 재활용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제시를 했고요. 이는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자동차 및 항공연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또 내년부터 그린 수소 기반의 메타놀 CNG 버스에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그린 수소 기반의 메타놀 활용에서 그린 에타놀 생산 기술의 상용화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분위기는? 민간에서도 EPR 시장 진출이 당연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유기업에서 EPR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EPR 기술 취득을 위해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섰습니다. 미국 EPR 스타트업인 인피니움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인피니움 기업은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합성하는 액체 연료 합성 공정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상당히 탑티어 업체로 평가받고 있고 가장 상업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친환경 투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확장할 계획이고요. S-OIL 같은 경우는 모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와 손잡고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가고 있는데 블루 암모니아와 수소 생산, 탄소 포집 기술, EPR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 획득에 나서고 있는데요. 덴마크 기업과 EPR 공동 연구 개발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EPR도 수소를 활용해서 연료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확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시대에 주목을 갖고 있는 연료조 EPR에 대해서 오늘 홍경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